안녕하세요. 율티비 콜똥수집입니다. 요즘은 LP, SP판 음반을 주로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옛 가요 LP판만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수집했는가 또 수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는 음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되게 SP 혹은 LP를 가장 많이 발행을 했는데 물론 외국에는 EP라는 것도 있었는데 LP는 우선 회전수가 33rpm이고 SP는 또 78rpm이고 그러니까 SP가 LP에 비해서 회전수가 훨씬 빠르죠 그리고 LP는 이거는 또 턴테이블로만 재생이 가능한데 SP는 보통 추금기로 물론 회전수가 가능한 턴테이블에서는 작동이 되긴 하지만 보통은 추금기로 재생을 합니다. LP판은 SP와는 다르게 SP랑 크기를 비교하면 크죠. 훨씬 그리고 SP는 보통 20년대부터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를 SP를 발행했는데 60년대 초부터 한 90년대까지 90년대까지만 LP를 거의 발행을 하고 그 후로는 뭐 거의 발행을 안 했는데 SP가 나오고 LP가 나왔죠. 그러니까 SP는 하나당 음반 한 장당 한 곡밖에 못 싣는데 LP는 여러 곡 한 5, 6곡 정도 싣을 수 있죠. 그 LP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지금은 크기가 SP랑은 다르게 큰데 LP 이것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지금 SP판 정도 크기밖에 안 됐어요. 음악 많이 싫어하자 4곡 정도 그렇게밖에 못 넣었어요. 지금은 이게 또 60년대 중반 오고 후반 오면서 크기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정상 크기가 됐는데 그 전에는 조금 작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보면은 이거는 60년대 69년도에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발행한 건데 그 이 당시에는 그래도 SP도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아예 그냥 여기 표기를 해놨어요. 33회전 쓰라 잘 골라서 쓰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처음에 구입을 했는데 중고로 이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자켓도 지금 제가 보수를 했는데도 이런 처음에는 양갓에 노란 테이프로 다 발라가지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거를 제가 지금 비슷한 색깔의 종이를 덧대고 보수를 해서 색깔이 저거 자켓이 상태가 그나마 좀 낮게 했는데 음질은 그래도 듣기가 좋습니다. 오아시스 레코드라고 선명하게 쓰였고 제 첫 번째 사이드 1에 첫 번째는 산장의 여인 동심초, 호반의 벤치, 우산을 같이 받고 뜬구름 가는 곳, 낙엽지는 남산길 사이드 2에는 이 마음을 아시나요? 울고 가는 사람들, 눈물의 자장과 첫사랑의 화원, 검은꽃잎, 청춘일요일 등 아주 주옥같은 명곡들이 실려있습니다. 음반, 요 음반은 권혜경씨 그러니까 산장의 여인 불러진 그분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60년 후반에 독집으로 발매하셨던 음반입니다. 아주 노래도 아주 잘 모르시고 유명하셨던 그런 가수분입니다. 그리고 요 음반은 패티김씨 누구나 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거는 제가 또 상태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붙여놨는 건데 어쨌든 요건 패티김씨 가을을 남기고 하는 사람 뭐 초우 이런 노래 아주 유명하죠. 태양금향 주식회사 패티김씨 요거는 지금 안에 다른 거는 다 비닐로 새로 만들어서 열어놨는데 요거는 남아있어요. 안에 접지가 패티김 요렇게 생겼네요. 이거는 83년도 제작 요거는 아시는 분이 많죠. 송민도씨 이분은 유일하게 지금 아니다. 그 옛날 원로 가수들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살아 생존에 계시는데 한 100세가 가까이 되신 나이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살아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하나의 사랑 뭐 오행초 카츠사의 노래 청춘목장 뭐 서울의 지붕미 서귀포사랑 목숨을 걸어놓고 하늘의 황금 뿌린 꿈이야 지금마다 행복의 일요일 등 많은 노래를 남겼던 그 중에서 나하나의 사랑이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50년이네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지구레코드에서 스티레오 일대자 74년도에 발행을 했네요.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요거 한 장이 다가 아니라 시리즈별로 여러 장이 되어있는데 히트 레코드사에서 70년도 후반에 아주 추억의 원로가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정보씨 고복수씨 황금심씨 뭐 요거는 잘 모르겠고 백설리씨 뭐 현인선생 이미자씨 반여월선생 나예심씨 박지용씨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추억의 원로가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것도 지금 어떤 음악이 실려있냐 봄날은 간다 원래 백설리씨가 원곡인데 은방울자매가 불렀고 고향의 그림자 요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물방아도는 내령은 박지용씨 맞죠. 물세운한 강원덕도 백설리씨인데 송민도씨가 불렀고 송민도씨가 부른 것도 아주 들을만합니다. 다른 가수분들도 다른 느낌이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꽃중의 꽃 왕자호동 여욱의 노래 용나무고 과거를 묻지마서 아주 유명했다고 하대요. 보면 항상 7,80년 뒤에다가 권정가여나 군가가 끼어 있었어요. 유신 군사정권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항상 보면 마지막에는 권정가여나 군가가 용사의 충정이라는 노래가 끼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여하튼 오늘 음반의 소개하는 것은 이쯤으로 마치겠고 요즘은 또 젊은 분들도 이런 쪽에 아주 입문을 하셔서 많이 수집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옛 것이 사라지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을 또 지키고 또 후세까지 이어져가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